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. 저기... 전화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? 저 그동안 계속 온 거 아시죠? 오늘은 안 됩니다. 충성 병장 최경준! 제력을 명 받았습니다. 예! 신고합니다! 너 제대했어? 예, 그렇습니다. 전역했으니 이제 뭐 할 거야? 할 거에 많지. 학교도 마쳐야 되고, 취직 준비도 해야 되고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좋아하는 애한테 고백하는 거야. 나 엄청 오랫동안 좋아하는 여자애 있었거든? 응? 진짜? 왜 말 안 했어? 누군데? 뭐하는 여잔데? 그러니까 이제 네가 좀 아이디어를 줘봐. 하... 어... 글쎄... 나는 이벤트 그런 건 좀 별론 것 같고 그냥 나 너 좋아하는데 사귈래? 이런 거 담백하지 않아? 그치? 넌 담백한 거 좋아하지? 모르겠다. 다른 애는 어떤지. 나 너 좋아하는데 우리 사귈래? 야. 방금 그 돈 좋다. 나 엄청 오랫동안 너 좋아했어. 오! 로맨틱하다. 걔가 네 맘 받아줬으면 좋겠다.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고민을 해 봤는데 잠시만. 이거 하나씩 나눠 키우자. 오, 재미있겠다. 같은 화분 키우면. 리니야. 이제 우리 연애할래? 연애할래? 어? 연애하자. 하자. 뭐야? 뭐야? 진심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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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우리의 사랑에 대해 얘기해 주소서.